과연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당연히 같이 쓰면 되겠네요 금방 금방 유수가 들어가세요 조바이팅 대성능이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우리나라가 오는데 육측에서 괴담 장소를 청와대에로 쓰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방 부른 소식이 아니, 이들만의 선생님 특정화대 용전과에서 대단한 모습 원우창에 윤석열 당선자는 나는 당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결혼자를 여기다 괴롭장을 달면 한 발자국도 청와대에 들지 않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었어요 대통령이라는 괴롭장을 달면 한 발자국도 청와대에 들지 않겠다는 게 본인의 의사인데 미국 측에서 줘봐 있는 쪽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인수위 쪽에서 여러 군데를 여기저기 하자고 얘기를 했던가 봐요 미국 측에서 믿을 수 없다 아무런 없었고 아무리 청와대 영빈관 밖에는 믿을 수 없 청와대 밖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영빈관으로 지정하세요? 네, 청와대로 한 거야 영빈관까지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오릅니다. 이거는 대답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논란이 온라인지를 혼선을 쓸 것 같다. 따라오는 이야기. 지금 금방 풀어왔습니다. 아유 진짜 또 미국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미국이 해결이냐고. 우리가 못해요. 아직 못해요. 됩니까? 네. 지금 자 지금 2시 10분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25일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할 말자가 지금 약 13살 남았습니다. 저는 이주천TV에 이주천TV입니다. 이주천TV에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를 모인 이유는 윤석열 당선자의 폭탄 바람 청와대를 가지 않겠다. 청와대 이전제에 토론을 급히 조정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우선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급히 물었습니다. 저의 소매실 전민정 시민운동가 께서 혹은 장갑처럼 이것을 오늘 이 모임을 보냈습니다. 한 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우리의 영원한 행정제도 지난번에 대통령 예유후보로 나오셨다가 국가를 위해서 사퇴하신 심동보셔 오늘 TV에 나와서 맹활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TV 2주 전에 이 2시간 다음날에 책을 가져오신 아이들 이분이 아주 귀중한 책 최근에 책입니다. 이분이 세계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금 압록하러 가셨는데 어 괜찮습니다. 그 책이 그 다음에 다시 유엘사로 문화다 책이 저편이 있으니까 좀 싸게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4시 2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인데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잘하는 정상식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그런 숨소리라든가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떤 때는 매력 2시부터 5시까지 2시간 토당하고 10분 휴식에 그 다음에 4시부터는 방청석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시간으로 5시간을 성장을 하겠습니다. 50분 분명 우리 정지연 출필팀 용암을 뺀 지 조금 오래됩니다. 그 날 사실은 굉장히 профессион 고생하시고 한 대 참 많겠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토론에서 또 아침 일수도 시간에 많이 받으시고 어 저희 주변은 지금 계속 그 이제 하루에 몇 두 분 하니까 한 번씩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5 그 견과목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견과목에 보다는 은 당선자의 여론조사가 당선자의 인기도 최악이다 어 아 그래 포즈드 초 초과음 그래서 퇴임하는 문진보다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렇게 채우고 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조사에 가면 왜 떨어지는가 보이려고 합니다 청아계에 있는 문제에 국민들이 납득하자고 또 요건 두번째 또 악재지요 내각 인선에서 감동을 주지 않는다 이해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인사가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세번째 사고 틀린게 검수왕박 은성동의 대형사고를 쳤지요 그 배후에 또 있느냐 뭐냐 배후가 누구냐 해서 계속 지금 1,2,3로 바나마이터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수왕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주춧돈을 뒤집어 버리려는 청아계에 있는 문제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고 저와 얼굴을 붉히고 언쟁을 하려고 했던 저에게 아주 친한 지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에서 발제하신 분들이 발제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고 각 문제점 주제별로 말씀드린다는 점은 첫번째 명분입니다 체마대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분이 뭐냐 비상뜻한다는 전쟁이시냐 두번째 당선자 신분으로 체마대 이전을 당선자 신분일 때 무슨 법적 근거로 체마대에 한 10원 더 있지 않았다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귀신이 지었느냐 문항이 코치를 했느냐 멘토가 누구냐 어떤 지지 세력들이 어떤 탄핵 세력이 어떤 지지 세력들이 윤석열을 뽑히겠느냐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그 이상은 이사명을 해가지고 장사한 사람, 이득이 고른 사람들이 있느냐 탈핵 특가 나빠서 탈핵이 됐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탈핵의 문제는 첫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그래서 장훈정국 진단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고 그 사람이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김근수 변호사가 시간을 맞춰 보셔서 곧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 모임을 발행해 주신 한국의 자다크인 정민정 시민운종부의 기준연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와대 이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활동가 장민정입니다 제가 사실 시민단체, 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희 단체 회원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 자격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이전 반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청와대 이전 반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워낙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오늘 적은 인원만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청와대 이전의 부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하고 토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블론회는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청와대 이전은 주권자 국민의 뜻을 보아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서 윤석열 인수위에 우리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이전은 역사적 정통성과 절차적 정통성 모두에 위반되는 위법, 위헌, 위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아무도 만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비록 작지만 윤석열 인수위에 큰 울림이 되어서 역사 파괴, 법치 파괴의 무단 정치를 멈추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달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기 360억 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뜻을 갖지 않은 시민 내민이 4월 8일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이전 계획 위원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이전 및 개방, 택배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은 잘 정리해서 헌법재판소의 보충자료로 제출하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실책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심기일전해서 취임식 날 전 국민의 진정어린 축하를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도둑기 전에 청와대의 졸속 이전을 처리하고 정도의 길을 보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윤석열 정부의 인정된 당국에 청와대의 졸속에 무단정치가 된다는 겁니다 칼만 안 쏠지 완전히 무대포로 비교 붙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고 첫 번째 발제자로 우리 영원한 해군제에서 보신 침동국체소의 관점은 가끔씩은 10분 정도 조금 더 좋죠 알겠습니다 말씀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17일 날 제 10대 대통령 출마 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5길이 있었는데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3월 10일 이후에 제가 대중연설 포함해서 국북활동 이런 것을 자제하려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 이주천 교수님이 연락을 받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 국가에 근간이 걸립니다 이거 이렇게 장난치듯이 진짜 어린이네 장난하듯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면서 제가 우리 음식을 보니까 이스날 국방부 대중신무실 이름을 임시로 people's house 국민의 집으로 이렇게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습고 아니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서두에 우리 이줄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민들부터 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지지율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84%가 이만 때였는데 지금 42% 잖습니까 그럼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민들이 60% 잖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국민들은 30% 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고 폼부터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시기시키고 폼부터를 태궁화에 보이는게 그렇게 뭐 갱순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인수위 그 뒤에 빼꼬대에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 친교를 자기가 와서 당면국에서 명함도 죽을 것 같은데 갱순하지도 않고 국민도 무시하고 반대로 가는거에요 맨날 공정상식 뭐 그냥 여성기가 내내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지없는데 실제로 하는걸 보면 완전 공정하고 상식 너무 그리워는거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왜 불에 있었기 때문에 오후 경험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소상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해체 대통령 질문심력 관계의 국방국민 외교 외교부장관 졸속이든 추진은 자가당청 윤석열 당선이 스스로 전과의 보도처럼 공정과 상식이 일행하는 국민기만 입니다 이전 명분으로 내쉬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과 상충되는 제왕적 권력 남종입니다 미국 배합관을 미국 국방을 사준 동의도 없이 펜타곤으로 급히 이전하겠다고 할 경우 과 하나에 있습니까 미국 발송이 미국 아마 미친 사람 지급받을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 세계 시리크래 동맹국인데 어저시 만들어내 지금 강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시계에 있는지 망구만으로 급히 추진하는 대통령 증명실 국방부 이전 강행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보보다 더 가혹한 박탈감을 야비 국군에 안겨줬습니다 본인은 2003년 합동참모본부 초대 정보작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이전할 지금의 국방부 신청사에 제일 먼저 입주해서 근무하게 있습니다 또 지금부터 40년 전에 1982년에는 해군참모총장 수행공간 하면서 지금 한남북 공간에 해군참모총장 공간에 제가 1년 동안 생활 안 되겠습니다 그 구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군참모총장 공간 앞집이 원래 관제를 이동하겠다고 한 국군참모총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외교부 장관 공간 대구구장 공간이 있고 내려가면서는 국방부 장관 공간 그 안에 개변대사령 공간 우리 국군참모총장 뒤집은 합창구장 공간이 있는데 한마디로 한남동 공간지역에 완화됩니다 대통령 관제와 그게 공간구인에 들어간거에요 참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우가 그 다음에 제가 전력한 후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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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의 국방부 사기 제어와 침입이 우려됩니다. 둘째 시설 및 예산 남기입니다. 1000년에 근무하는 국방부 신청사 10개층을 애통령실 320명. 원래 지금 현재 49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감축공약 환급이다. 320명과 출입기자들이 1층부터 5층까지 사용하고 6층부터 10층은 정체불명의 민간합동위원회 사무실로 배정할 계획이라는데 시설 예산 및 행정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 없는 민간합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신문위원회 7,311개를 통폐약하겠다는 계획과 배실입니다. 이것은 통제계획은 이수에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셋째 지휘통제공설입니다. 국가위기관리 등 대통령의 지휘통제진행관리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청와대 도감촌구역에 이어 최근 금통신망 도감촌구역까지 제기된 국방부 영내의 B2벙커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아닙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실이 위치하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는 그 체계와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부 유사하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그 다음에 대통령 정룡시 있을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고 계속 고집하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합첨정무장관을 했다고 했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도 합첨에 매일 아침에 지휘통신실에 브리핑이 있는데 과장들은 다 참파하죠. 이상 매주 월요일 국방부 장관은 거기 와서 브리핑을 받아요. 국방부 청사 안에는 지휘통신실이 위기관리하는 기능이 그런 원인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그런 거 이전해가지고 합첨지 통계실을 가서 그걸 합니까? NSC 회의를 합니까? 넷째,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브리핑한 조간도와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과장되어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조간도 상에는 국방부 신청사, 합첨, 국방근문지 등 지원단 건물 외의 구속근문이 모두 삭제, 미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지무실 인근 용산기지에서 기준치의 51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최근에 발견되고 오염이 심각한 토지정화와 매정화실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의 책임자인데 말한대로 용산공원 조성에 7년 이상이 걸려 윤석열 대통령 제임 중엔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4도 교통부는 용산공원 반환 부지 활용을 위한 토지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수립 용역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조합위공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전체 203만 평방미터의 10%를 약으로 두는 21만 8천 평방미터에 불가합니다. 다섯째,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사실상 국방부 영면으로 출근해 금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실 주변은 뒤로는 국방부 부관이 보육을 그쪽으로 가면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있죠. 그게 국방부 원래 보관입니다. TV3 사태 때도 왜 그게 총격과 버리죠. 오른쪽에는 합창, 왼쪽에는 국방부 건물, 앞에는 국방시설본부 등 16개 국방부 직할부대 건물로 때워 쌓여 있습니다. 예컨대 한남동 또는 서초동 하재에서 출발해서 국방부 직무를 지나서 국방부 공관을 키고 왼편에 키고 조그마한 언덕을 넘어가서 자회전하면 대통령 직무실이 들었을 신청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중이나 근무중에 그 안에 16개 부대에 6,500명이 근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장변들, 공무원, 공무원들하고 조우하고 만날 수 밖에 없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합창 직할부대 근무자로 미식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강선 및 충돌 문제입니다. 국방부 출입 통제 훈병과 그 다음에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직무실이 공개했으니까 경호초치금 및 경찰이 합동 근무를 해도 대통령 경호와 공안의 문제도 없을 것이며 지휘 단일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일곱째, 사실력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당선이 있는 지휘전 배경으로 말한대로 참모들이 대통령과 바로부터 일하며 수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거는 검찰에 있을 때 청와대에 수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소통하기 위해 백악관의 웨스트윙을 모델로 하여 국방부 이전을 계랭한다고 했다는데 엄렬한 사실이 되고 국민 희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동의와 대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웨스트윙 내에 또 대통령 진무실, 노서실, 미서실, 미서실장실, 국가안보고자관실, 선임공무실, 대변인실, 국무회의실까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기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 2000년 미국 국방대에 와싱드티시 안에 있는데 그 이로가 가가지고 하루종일 웨스트윙과 바르협회 회락으로 연결된 소위 아이전하우 세기드 오피스 빌딩이라고요. 그 행정동에 하루종일 가 있었어요. 거기서 토요도 하고 그 566개의 사무실이 있었다. 566개의 사무실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터빙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기자실 역대 대통령 진입이 아니고 양민 중간에 대통령 관계가 있어서 있어가지고 실시간 국가비 관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장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이런 대통령 5월 21일 날 지말 마자 한 10일 만에 우리나라와서 정상회담이 된다는데 저번이 미처하고 청와대 사전에 통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에 보안 문제이고 경험 문제이고 철저히 사전 증명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니면 청와대 아니면 정상회담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닌가 미국의 지치에서 온전에 이런 대푸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덟째, 근이식주입니다. 대통령 관계가 이전할 외교부 장관 공간은 한남동 공간지역 내 일부입니다. 일부로서 국가원원서의 대통령의 위상과 경우에 부적합하고 주변에 그려하는 기관장들 및 가족들과 서로 불편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 공간에 제가 근무해봐서 잘 안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 가족하고 그 다음에 거의 몰래 사는 공간에 입장하고 있는 뭐 육군참, 창고총장, 합창고장, 외교부장, 대부분 협력사령관, 협력사령관, 협력사령관도 나가죠. 이게 조화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할 대통령 관계를 당초 발표했던 육군참무총 공간에서 외교부장관 공간으로 변경하고 또 난데없이 경호적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추가 사용하다고 확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병대 사령관의 사령관은 죽은 장인데 왜 거기 있냐면 원래 한남동 공간지역은 잘 모르는데요. 해병대 땅이에요. 해병대 땅. 해병대가 좋은 지역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거든 국방부하고 가깝고 옛날 육군 공부도 용산에 있었잖아요. 지금 전쟁행위관 2자리에 그리고 가깝고 하니까 야 우리도 좀 써자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지금 반산동 공간지역이 된 거예요. 죽은 장인대도 해병대 사령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원래 땅 주인이에요. 근데 해병대 사령관도 나가라는 거 아니야? 어? 경호도 못 써야 된다고 아 이런 날 간 것 같은 놈들이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요. 육군참 지난번에 예비비 문제 가지고 지금 현 정부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어? 하여튼 우영준 해가지고 361분을 이제 예비비를 태웠잖아요. 원래 예비비 정도에 맞지 않아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상에 경제 재난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개무에요. 불가항제적인 이런 용도로 쓰는 거에요. 그런데 이건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25 오늘 육군참구총장공간 보수기로 책정을 했는데 외교부장관 공간오링을 저 그 리모델링하는 데 쓰면은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 9제 교통 방해 문제입니다. 이동 간 교통통제비 교통 흐름 방해가 불가피합니다. 서초동 자택이나 한동 등 관제와 대통령 침무실과 이동시 최근 경찰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듯이 극심한 교통정책 정체를 유발해서 시민의 불핀과 민심기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제 8제 국가정통성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대기입니다. 청와대 대화후 에브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발상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에브랜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세계적 문명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예의입니다. 2022년 5월 10일 11시 부분개방 원래는 00시에도 전면 개방하겠다고 수없이 발표를 했어요. 인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시에 그것도 부분 개방하겠다. 근무는 제외하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과일도 정상에 대한 그것도 안되겠군요. 그런데 그러하면 청와대 대화에 국가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비품, 장비, 체계, 보악문건, 기록물, 소프트웨어, 미술품 등 인계인수에 대한 차지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입니까? 백분의 고속점 정장 대회가 인계인수하는데도 이것 비밀로 그 자산부터 비밀 세부절 인계해가지고 인계인수자가 서명을 하고 상급부대에 다 포각이 되어 있어요. 아니 국가의 대통령이 인계인수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보여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호소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저날 나가서 실행보체에서 자고 뭐 잔다는 이야기될 것 같아요. 열한채로 끝나갑니다. 옥측 온갖 옥측이 유발되고 국민통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진무실을 이준 강행은 윤석열을 단순히 본인이 직접 내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구호에 역행하여 온갖 옥측을 유발하고 국농분열과 민식이번을 가속하여 국민통합을 제외하는 물론 최고리대식과 국정동력상실의 위험성을 자초하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서울의 기자 이명수와의 전화통화 시 이거 다 도도되었지 않습니까? 영빙한 옥길거야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도 되고 있던데 했고 또 친하다는 근재법사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국악사 밑으로 가면 급사하다 또 또 정농선진 여행도 친해도 내 두사람하고 용산이 교불세를 용이 여의주 법을 상장한다 여의주를 물고 와해 해 또 하는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반대적으로 높은데도 윤석열 당사님이 의미가 없다 없다고 짤라 말하고 그 자체가 제왕적인 독농선과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른 다리 사태 그리고 말하자나 말하자면 결혼할 때 알았으니 이렇게 이게 들어가지 있습니다. 당선되고 보니 광화문은 제한 수준을 따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광화문은. 또다시 머세스에서 국방부로 이전해보니 제한 수준이더라. 이 말이 본인 입에서 제발 좀 안 오기 바랍니다. 열두째 마지막으로 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진무실 국방부 이전을 백제하는 대신 청와대 구조를 변경하여 업무 효율을 재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진무실과 부속실 외에는 지금 본관에 있잖아요. 웃기는 겁니다. 각종 행사용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공간 보조를 미국 백악관의 베스트 위임처럼 사무실 위주로 개조하여 핵심 창구들의 진문 및 개의 공간을 제공하고 또 양입에 두 개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조 건물을 기자실과 역대 대통령 기념관 등으로 개조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 체인들도 건물과 잘 어울리는 행정동을 본관 옆에 아름답게 신축해서 실시간 이동 및 소통기구를 조성하고 현재의 비수동 예민 1위 상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호처 건물, 춘추관, 상춘제, 녹지원 등은 국민에게 개방하여 경북군과 연결시켜 관광지에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선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면 대통령과 직원들이 출입하는 전용 전문과 도로를 국립중앙방역원 쪽으로 남쪽으로 친설해서 국방부 영내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저도 대통령 직무실 찍은 거리에 실축해서 실시간 국가통수 기능을 유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마치니까요. 이상은 대학생활이라면 결혼은 좀 생겨야 되죠. 답을 해야 되니까. 답을 더 할 거리도 할게 없어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활이라면 대학생활이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제가 말씀드린 제목을 청와대 용산 이전의 문제점 그리고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또는 방법의 적절성에 문제가 된다.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공격거리를 스스로 지공했다. 라고 하는 지혜관지 파트에 대해서 짤락짤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순수성이 의식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음성전 당선료 3월 20일 날 서울삼성동원 당국금융연수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혜관적 대중농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그래도 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여론에 따른 게 아니라 정부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방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씨의 본인이 한 발언이니까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한디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라는 센텐스를 말했어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혜관적 대중농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종로교자동에 있는 청와대라는 공간은 대통령을 지혜관적으로 만드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것입니다. 윤석열의 말은 그것밖에 해석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종로교자동에 있는 청와대라는 공간은 대중농지를 지혜관적으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첫째 윤석열이 그 말이 그러면 지금 종로교자동에 있는 청와대가 사람을 대중농지를 지혜관적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다는 거죠.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관적으로 사람이 변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암살을 당하거나 또 감옥에 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70년 만에 최이빙구에서 세계 10위 안에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터가 청와대라고 반론하면 뭐라고 더 걸릅시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는 문제다. 라는 반론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산으로 간다면 윤석열 장선자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즉, 용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대통령을 지왕적으로 만들지 않아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설을 누가 검증했느냐 아무도 검증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용산은 대통령을 지왕적으로 만드는 공간이 아니어라는 가설을 윤석열 스스로가 만든 가설이고 자기가 스스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설을 검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입니다. 영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거냐면 즉, 풍수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이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했다. 내가 풍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종로구 교자동, 지금 청와대 자리는 풍수가 낫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용산은 풍수가 좋다고 하니 나는 풍수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용산에 갑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용산이 대통령을 권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지렁적으로 만든다는다고 하는 가설을 증명해준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월 24일 어제 기자입니다. 배력진 당선 때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차측해서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회가 취임 후에 사막 관조 진무실을 가지고 관조로 참모총장 공간을 생각했다가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문제가 많더라. 임어들 하는데 돈도 많이더라고. 외교장관 공간을 상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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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억에 3가지 문제를 진문해야 돼요. 관절은 지금 진무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절에 관해서 관절에 일용계자 그랬다. 절용계자 딸게 온란스럽게 하는 거에는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진무실과 진무실과 공간 진무실을 용산진 국방부 청사 관절은 지금 절을 하기로 했다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을 했다고 하니까 분리가 돼요. 관저와 진무실과 관저가 분리가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청와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두 개의 청와대는 지금 현재 청와대는 한 개예요. 청와대 안에 관저와 진무실이 다 있어요. 거리가 뭐 머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일은 무슨 얘기했지만 하나의 오타리 안에 있지만 이것은 진무실은 지금 국방부 청사 관저는 위교부 장관 닌선 그 관저 공간을 쓴다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청와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그 경비 경호 비서가 필요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방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청와대를 만드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한환동 공간이 리모델링 그것도 그대로는 못 따라가요. 그걸 리모델링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쓴 지고 있는 그 집 서초동 앞으로 비싸를 그대로 한 달 동안 출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또 청와대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서초동 그 집 주변에 경비 경로에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건가요?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동하는 데에 따른 교통이 혼자로 있겠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팀장이 리포터한다 의하면 나는 전문가인데 경호 전문가인데 경호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겠다. 절대로 내 이야기를 가득해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정치적 전파적 이후에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경비 전문가로 경호 전문가로서 말한다면 민주노총이나 그리고 불만의 한 세력이 서초동 아크라피스타를 둘러싸는 대로 술첨 외에만 끝난다. 많은 인원도 필요 없지 서초동 아크라피스타를 둘러싸는 대로 술첨 외에만 끝난다. 그러면 대충이 출근을 못한다. 대충이 출근을 못하면 대충 출근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어날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물장사가 일어날지는 모른다. 내가 경호 전문가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적은 그 점이 빠져있다. 아크라피스타를 둘러싸는 데는 수첨 외에만 끝난다. 얼마인지 쌀 수 있다. 아크라피스타를 낳는 데는. 그러면 그거를 둘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충돌이 예상된다. 그런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나는 나는 이 절차상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나는 대통령 당선자야. 나는 내 의지대로 옮기겠어. 오케이 그러면 윤석열 씨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신동군 지도기 지난번에 대학교를 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정말 싫어. 나는 다시 청하자로 돌아가겠어. 아니면 나는 내 고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딱 밖으로 올려줘야 되겠어. 글로 가겠어. 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뭐예요. 아니 윤석열 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갔어. 그 다음 대통령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데 나는 그 근거가 싫어. 라고 하면 반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낼 때마다 청와대를 옮겨야 되나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불필요한 공격거리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역시 4월 24일 월제입니다. 배영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쪽에서 공격을 해봤어요. 어떻게 공격을 해봤느냐 하면 원래 가려고 했던 숙소 합창의장 숙소가 복지가 세고 모아서 뭐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유해기부 장관 공간을 정하기로 했다. 근데 결정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이 김거리 씨가 거기를 다녀와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라고 신문에 났어요. 언론에 났습니다. 이제 그게 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 그 아내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풍수나 그런 영적인 영역과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결정했다라고 여론이 퍼지는 것이 대단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는 자천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언론이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요. 한남동 위기부 장관 공간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김거리 씨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 언론이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한 게 뭐냐면 김거리 씨가 거기 가서 한남동 위기부 장관 공간이 참 좋은데 저기서 큰 나무를 저 큰 나무를 베이게 되겠다 베이게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사실이 아니다. 배영진 강선인 내면이 얘기를 했어요. 첫째 뭐가 아니냐 외교부 장관 공간은 시기름이 결정에 난 뒤에 김거리가 갔다. 시점에 관한 부분 두 번째 나무를 배보리라고 한 적이 없다. 두 개는 바로잡아달라 언론이 그래서 배영진 대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거리 씨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간 시점이 결정된 게 이전이냐 혹이냐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나무를 배보리라고 했느냐 배보리지 말라고 했느냐 그 지인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놀랄거리를 지우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논리가 없이 놀기는 풍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저쪽 사람들이 공격할 것도 풍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5년 동안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야 조그만 사고도 안 생깁니다. 믿을 수 없죠.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데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공격을 다 풍수때로 그렇다고 그 봐 그 봐 당신이 풍수때 풍수가 나쁘다고 옮겼잖아 그런데 당신이 보니까 잘못 옮겼어 거기에 용산 풍수가 나쁘네 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 텅리없는 공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세고 세고 에 관한 거 텅리없는 공격당했잖아요. 과거병 공격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풍수는 유성렬 대한민국이 스스로 풍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풍수라는 얘기에 천안적 수사에 불과해요. 공격할 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죠.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공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풍수 거기 효자동에 있는 청가자가 훨씬 좋았어. 당시 풍수가 낫던 데로 옮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뭐라고 말했죠. 최순실 알죠. 최순실 이가 통영 공격 중에 이 정도 있어요. 최순실 이가 사드 도입 하는 걸 결정했다고 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최순실 이가 사드 도입 결정했다고 주심 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론에서도 보도 했고 많은 상대 그렇게 알았어. 이제 어떤 결정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아 그거를 풍수 전문가 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라고 공격 해도 방어할 방법이 없어진 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점 을 말씀드리지 가 다시 요점 정리 해드립니다. 전체 목적의 순수성 의심됩니다. 얘기는 잘못했어요.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유식하고 철학적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풍수 때문에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달리 없다. 두 번째로 절차상 문제가 많다. 절차상 문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를 뭐냐 하면 다음 번에 공격이나 싫어. 나 가끔 나 싫어 거기 죽어도 거기는 뭐 옛날에 200년 동안 미국군가 주전했던데요. 나 뭐 싫어. 나 내 고향을 갖고 가서 청와대 가서 드릴 거야. 라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10월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스스로 공격거리를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스스로 공격거리를 만드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청와대의 농사 이전에 대해서 저는 반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김치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니까? 네. 잘 들리는거죠? 네. 잘 들리는거죠? 네. 잘 들리는거죠? 네. 잘 들리는거죠? 저는 이제 그 이 얘기를 이제 제가 그 글을 써가지고 올리고 제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청와대의 이전 문제에 이렇게 결정하면 문제가 많다. 불렀더니 막 여러군데 개인 헤매가 오고 이렇게 나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는지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게 접니다. 대표적인게 문재인 대통령의 탈환전 공약입니다. 2017년 6월 15일날 직군한지 한달도 안되서 권위 1호기 영구정지식에서 월성 1호기를 세월호에 빗대면서 탈환전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선언 할 때만 해도 탈환전 대통령 공약이니까 하면 안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탈환전 공약을 초속하게 그때는 인수위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잖아요. 권력이 그래서 탈환전을 이걸 제대로 탈환전 공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백옥인규 장관님. 너 죽을래?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희생됐고 지금 그 공무원들이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자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대통령의 결단감으로 진행이 될 때에 그것이 엄청난 부작용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다 덧대고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청와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청와대는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한글 쓰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우리가 법에 청와대라는 것 BH 또는 한자로 청 이렇게 쓴 것 그 문건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의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에 청와대 일석자로 한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법률이 법령입니다. 법률이 법률에는 청와대라는 자가 안 들어가요. 정부 조직법에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청와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규칙 같은 하위법에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와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게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이라는 것을 헌법적인 문제가 여기에 논의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헌법전에 있는 것만 헌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규범적인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치적 권력관계라는 사실적인 일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정치적인 사실관계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스스로 헌법이 변천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간습헌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간습헌법으로 인정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냐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소재지와 의회가 소재하는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의회가 아닙니다. 의회하고 행정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행정수동법이 위원 판결을 받고 위원 판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부만 세종시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국회는 못 내려가게 된 겁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라고 딱 그 두 개를 구분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의 소재지가 서울인 것은 간습헌법인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중에서도 그럼 어디냐고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정체성의의 문제로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집단적 의사표시로 집단적 합동행위로 만들어낸 것은 청와대의 주인을 뽑은 겁니다. 청와대의 권위에 맞는 주인을 뽑은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간섭헌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미 여기 헌법소원 청구서가 제기되어 있는데 이모라는 분이 이제 헌법소원에서 제가 입수해서 읽어보니까 이 국가 정통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역사성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원래 3.1운동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1948년이 아니라 그 정체성은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적사적 전통성을 헌법소원에서 보면 전통성이라는게 있어요. 그 정통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되어 있고 외국 국민들이 외국에서 봤을 때 아 영국의 수도로 런덤이지 그게 어디 있지 이런 정체성으로 인색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상호관에 하나의 헌법적인 관습으로 관습 헌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헌법적 차원의 가치 가치로까지 있는지 요번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적 간습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간습을 대통령 당선자 1인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학에서는 결단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결단주의를 추정했던게 그 낯지위입니다. 낯지위 통치자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가서 나치의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법실증주의와 결단주의가 합치면서 다시점으로 걸러가던 역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은 문재인의 탄원전 결단 하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윤석열 후보자가 기자회견하면서 이거는 국민 통치자가 내가 결정하는 문제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정의를 어떻게 문재인과 다를게 하나도 따라 탄원전 결정도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소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지역에서 시민운동하면서 탄원전 그것이 자기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을 실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수호 의무가 있고 국가수호 의무가 있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을 실현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어떤거냐면 우리가 대의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여러분 대의제라는거 아시죠? 국회의 선거하고 대통령 법무 이게 대의제입니다. 이 대의제의 기본 바탕은 국민주권이고 국민주권에 바탕이 되는 것은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입헌주의 국가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런 기본이고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헌법을 만든 국민주권을 토대로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의제라는 것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국가기관을 형성할 권리만 국민한테 주고 국가기관이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자유 위임에 맡깁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묻습니다. 나중에 다시 선거를 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게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가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유 위임이라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기속적 위임이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기속적 위임이면 내가 선거에서 어떤 공약에 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의제국가에서 내가 공약에 대해서 기속이 되는데 무기속 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설이. 그러면 무기속 위임은 뭐냐. 내가 공약을 했더라도 당설이 되고 나면 나를 지지한 사람이 아닌 전체 국민의 대의를 표시해야 되는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은 후보자가 자기 지지자들한테 한 약속이지 전체 국민과의 합의된 어떠한 법적 정당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교과서에서 무기속 위임입니다. 자유 위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공약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밀어넣치는 것 자체가 독재라는 거예요. 그게 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당선되고 나서 그거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정표로 몰아서 청산하는 거 이것이 독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어 부정하고 있다. 이 청와대에서 그러면 청와대에서 문제가 한계 1인에 원오브드에 5천만명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당선문 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습법법에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을 좀 터볼더니 4대문 밖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 변호사님은 무슨 조선시대에 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의미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회에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아까 우리 신동부 자가당착 이라는 말을 잘 쓰셨는데 바로 자가당착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겠다고 또 청와대가 옮겼는데 옮기는 방식이 제왕적입니다. 옮기는 방식이 너무나 제왕적이어서 이 자체가 벌써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벌써 생기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이전에는 수천억의 돈이 들어갈지 몇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왜냐 청와대에 압수수색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거대한 군사시설입니다. 청와대가 이전되겠는지는 작계 503봉이 변경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작계 503봉은 무조건 때리면 북진하는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이전했을 때 작계 503봉도 변해야 될 만큼 최후의 군통수권자가 직무하는 군통수권자의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군사작전 다 바꿔야 되고 지금 그런 공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다가 국민적인 여론이 아니라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투표를 부위를 한다든가 국민투표를 부위해 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데 관습 헌법이라서 사실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관습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국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이론은 달라요.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인수위원회 법률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무총리 임명법입니다. 국무총리만 임명할 수 있고 그 임명된 국무총리가 지명된 임명총리입니다. 그 총리가 헌법에는 내각을 대통령한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지명권과 그거 외에는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행위로서 당선자의 정치적 사실적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사실행위입니다. 사실적 권력이란 권력을 포함한 사실행위로서 이전행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인수위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 문재인 정부로 그걸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옮기는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옮기는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뒷감당도 자기가 해야되요. 잘못 옮겨주면 그러니까 어허허허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만 좀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만 몇 배급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긴다면 인수위원의 인수자국이 전부 다 거기에 몰입이 되어 가지고 국정개혁까지가 전부 낙동방을 오리아리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걸 꺼내돼서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우리 정유재 방송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암흑적 지식이라는게 있잖아요. 그 시설에 장소가 공간이 의식을 지내하는게 아니라 장소에 암흑적 지식이 녹아있어요. 국방에 대한 모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거는 그것이 있고 서버컴퓨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냥 놔두고 하나 원어들을 만들어 갖고 그때 뭐만 옮겨야 되는거에요. 이걸 뜯어서 옮길 수는 없어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전한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새로 만들고 없애야 돼요. 그런 시간적 간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 대통령이 내각이 구성되면 내각의 권한을 지배했습니다. 내각이 국무위원이 되는데 동시에 국무위원을 지명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권한이 뭐냐면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기출도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의 헌법사항이 아니더라도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왜? 최고 통수권자가 증거하는 문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기자 얘기하느라 대통령이 군안에서는 문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무위원을 부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 부서 장관이 서명하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부터 내용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하면서 행정사무관으로 기약해서 정원에서 바로 불러가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사무관한테 그렇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뒤로 5.9.3.5.1 이상 되면 다른데로 괜찮았습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청와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에 뭐가 있었어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5.9.3.5.1 이상 다 모아놓고 또 검사 다 모아놓고 얘기한게 검사가 많이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검소왕박이 시작된거고 사무관 흔들기 시작된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리슨 청와대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이 헌법청구서를 프리븐스 인터넷 신문에다가 자료를 올려놔 그래서 오늘 다른 분이 제기한 부분은 논점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분은 반수법법상에 있어서 역사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100% 동의하는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건 올려놨구요. 어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것은 법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법치의 문제는 결국에는 따져 올라가면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국민주권의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지금 우리 진영 논리에 너무나 휩싸여 가지고 내가 이걸 지적을 하니까 종교는 없는 여러 법조 선배님들도 나한테 문자가 오고 댓글도 달리고 그러던데 저는 사실 거슬면서도 경악을 했습니다. 왜 내가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법의 법치의 문제인 점을 왜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권법소원 심판청구 을 통해서 어떤 시기든 결론이 나올텐데 어 여기에 대한 답변이 기다리신데 만약에 진행점수 위로 그 관련돼서 통제에서 판결해 놓은거와 사대문안 아니든 사대문안이든 서울시대에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 대통령이 이걸 단계로 만들 수 옮길 수 있다는 컨셉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해외토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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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혈를들. 많이 부탁하시죠. 아름...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하루 할 얘기도 없는데 하고 우리 전민정씨가 또 와서 자리에 또 앉아있어 라고 해서 또 와서 앉아있고 이 삭의 여러가지 지적들을 이미 충분히 들었고 더 보탤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요즘 속으로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뽑았나?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매우 막창한 입장이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 방풍수 집안 망친다고 원래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풍수가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중국에도 풍수가 없고 일본에도 풍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에 아직 남아있는 건데 2100년 전에 그때 중국에서 풍수냐 사주냐 하는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풍수냐 사주냐 사주는 타고나는 거고 풍수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처냐 널처냐 하는 환경이냐 타고나는 거냐 하는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굉장히 숙화된 논쟁이 풍수사주를 가지고 서로가 옳다 그러다 하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했던 얘기가 사주보다는 풍수가 한 숲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천신은 불려지리다 하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문장이 바로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타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노력이 하고 결정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말이 이겁니다. 천시불려지리, 지리불려인화 아무리 풍수가 좋아봤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결정적인 거다. 이라고 2400년 전에 이미 정리가 끝난 풍수사주노롱을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해먹다가 지금 또 그 귀신이 살아나는 거다. 지금 또 그 귀신이 살아나서 교회복사가 교회를 옮기는데도 말잡고 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끊임없는 미몽을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올린 보수가 어떤 집단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사건이 이번 사건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보수는 대한민국을 지척으로 끊어갈 만한 지령이 없는 집단이다. 목표도 없고 인용도 없고 아무런 그저 문재인에 반대하면 자기가 보수인 줄 아는 조선의 후여들이다. 이렇게 저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배라 말라 하는 정도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풍수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아크로비스타라고 광고판을 머리를 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이사 못 가지 싶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 못 갈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아크로비스타라는 광고판을 머리에 입고 사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왜 그런 나라가 되냐 이겁니다. 윤석열이 누구냐 윤석열이 누구냐 윤석열이 뽑고 싶어서 뽑았냐 이사명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뽑았다 그렇게 답을 하시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이사명은 작범에 불과하지만 윤석열이는 국사범입니다. 이사명은 작범이죠. 그냥 지저분한 인간의 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국사범입니다. 큰 동전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지금 금수왕박 논란이 새기는 것도 검찰권을 제멋대로 행사한 사람이거든요. 국가 권력의 핵심이 검찰권인데 옛날에 군대 말고는 검찰권이잖아요. 그 검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뇌물로 엮어 넣고 싶으면 뇌물로 엮어 넣고 삼성전자에서부터 한동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검찰권 남용을 하고 제멋대로 뒤둘는 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불산 세리모적 합병 완전히 한동우리 조작된 거거든요. 말도 아닌 조작을 내야죠. 그 윤석열이 조작된 뇌물로 엮어라고 엮어낸 거 아닙니까? 삼성이 무죄를 받거래도 무죄거든요. 왜? 그것으로 뇌물을 주면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삼성을 억지로 유죄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냈는데 보수가 조국이하고 싸웠다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처물이 없는 공정과 상식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절차적 정의에 불과한 거죠. 그걸 가지고 대통령감이라고 불러올리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금 조선시대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조선 후기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사과를 정당화하는 보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금수완박에 대해서 문열이 집어넣으라고 너를 뽑은 것 아닌 거잖아요. 근데 못 집어넣게 되었으니까 보수가 히스테리죠.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조선 후기로 대한민국 복근되는 것 거기에다가 풍수주의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7층전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연속에 조선시대에 웅크리고 있던 민중들이 다시 역사의 정전으로 종기처럼 부활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뭐 처음에 청와대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정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위치광의 짓이라고 봅니다만 청와대의 땅을 인식하는 것이 풍수쟁이들이 인식, 풍수쟁이들은 노릇이 개인의 기룡화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거기서 많이 죽었다, 사먹었다 이렇게 개인의 기룡화복으로 인생을 치환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기룡화복으로 논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자리는 이성만 대통령이 스탈린과 싸워서 이겨낸 위대한 전쟁 지휘소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올린 위대한 상상력이 발동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장소죠. 그게 그렇게 싫다는 거 보면 여성여름 지도자로서 어떤 인정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추구도 청와대는 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격을 아는 모양이죠.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거처했던 곳이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상상력이 빛나던 장소인데 아마 내놓을 게 없는 모양이에요.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신동구 제동리와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청와대가 우선 북한 애들이 방사포를 쏘고 서울시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 공갈치던 안보파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청와대가 은근한 안보정으로 좋은 곳이라고 선전하면서 온 서울시내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 선전해야 되는 저는 안보파리들은 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용산은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 안보파리들이 볼 때 저는 분노를 넣죠. 그 보수문은 완전히 헛급적이라고 저는 요즘 와서 정말 결론이 보수같이 헛급적이에요. 이정도 없고 비정도 없고 차량도 아무것도 오로지 내 편 네 편 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큰일 났다. 이런 이상한 짓이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금수와박이잖아요. 그 국민의힘이 합의해준 거 금수와박 좀 있으면 또 나올 거다. 계속 터져 나올 거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건데 당연히 김기수 변호사와 우리 전멘영씨가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다 놨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 참 좋은 판단이 있기를 지원해 볼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지금 대충 정리를 좀 해 본다면 뭐 저 심지어 합청이 되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적을 해 주셨고 대안까지 해 주셨고 또 이상은 비자님은 네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제한국 대통령을 벗어나가는데 제한국 행태를 보이는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어딜 것더라도 또 그 재환위원 딱지 자기 할게 다르겠다는 말씀 풍수로 또 업종 측면에서도 우리 김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지적을 했답니다. 집단 보조 집단 진성의 문제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 명분이라면 법적인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인출이 가 청와들을 오락내락하고 예비기를 전주하고 그런 인출이 어떤 헌법소원 18 정보소에도 그렇게 썼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권력적 사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으면 청문하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있다는게 저는 그 연구정지식 고리 이론기 연구정지식에서 그 연설을 통해서 해버렸잖아요 그 연설이 헌법적 가치를 대체해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가냐 저는 교시 있잖아요 북한이나 중국 가운데 모택동 교시나 북한의 교시가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한 국가에 지배해버리고 거기에 맹종하는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난달 탈원성 문제를 분명히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됐고 그거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요소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그걸 잘못 지적을 지적을 해서 탈원성 수사를 했다는 단어의 공적으로 들어가는데 범인이 또 그런 절차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인수위에는 법에는 그런 근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 그 이 법에 딱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그 בכ 인수위 법이라고 인수위법이라고 할 때 최초에 보면 이제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이걸 인용을 합니다. 준비 행위는 인수위의 법에 하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하려면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귀에 걸린 귀걸이 또 그 밑에 보면 대통령 취임 행사든 관련 업무의 직무 준비 그러니까 취임 행사를 하기 위한 관련 업무가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다. 이것도 또 귀에 걸린 귀걸이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 지명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 또 마지막에 보면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니까 청와대를 옮기는 게 대통령직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또 뭐 아닌 것도 아니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귀에 걸린 귀걸이, 코에 걸린 코에 걸린 한목적적으로 아까 우리 임기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떠나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도 아니고 국무회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군사, 중요한 군사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거치려면 사실은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금 거쳐서 청와대를 옮긴다 하는 게 합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당선이는 자기가 취임하고 나야 국무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고 그리고 굳이 제가 많이 듣는 이유는 바로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법규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은 오해가 없으십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기에 제가 아직 더 회전을 안정도가 우리가 영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소유물이 영조물 우리가 이제 법무링이라는 게 있고 그 영조물은 하나의 법인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조물이 하나 생기면 그 청와대라는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국가의 영조물이거든요. 국가 소유의 영조물이거든요. 이것을 변경할 때는 그 영조물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간접적 이익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영조물에 대한 그런 사실상 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공헌을 만들어놨다가 그 공헌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뭐 딴 걸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 영조물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것 관계보다 못하게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는 것은 전 국민의 영조물이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법적 나이가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보고 반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 제가 파악한 일이 있는데요. 그 조세 문제를 정부 쪽으로 연구하시는 회계사분이 재정 국가 재정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실책은 윤석열 당선자가 자기 스스로 품축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좀 유식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풍수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정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풍수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걸 캔취했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기자들이 당신 풍수대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텐데 그렇게 하면 절대 풍수라고 가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풍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빌비를 줘서는 안 된다. 차라리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청와대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목현자동 청와대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다. 대한민국 통영장 대한민국 통영장 대한민국 통영장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세에 휩쓸이는 그러한 국가가 아닌 당당한 주권국가임을 내가 보여주려고 해서 나는 간다 라고 차라리 했었으면 공격을 덜 당했다 그 다음에 토로하는 공격이 뭐냐면 왜 서두느냐 라고 하면 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만에 들어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이자라는 문제가 주변으로 스며될 수 있다 그래서 간다 그리고 공발 저기 공발 중요하지 않다 공발 나래되지 않는다 3년 내내 공발 나래되지 않아도 좋다 나는 저만에 집에서 야자침대로 보살겠다 라고 했었으면 적어도 공격으로 절 당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참모들 중에 풍수 때문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참모로 대한민국을 좁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논리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쓰레기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니까 가장 큰 실책은 윤석열이가 자기 입으로 풍수다 풍수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앞으로도 계속해서 5년 내리의 악몽처럼 윤석열이 발공을 잡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지지하는 윤석열 맹렬 지지자들 대개인규라고 신종호가 등장했는데 대개윤 대간대윤은 윤석열이다 정말 말아야 했는데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 탄핵 산핵의 원인은 토다한대 풍수어 나를 좀 탈핵 탄핵이 토다 비도실장하고 지무시라고 가기가 300명 되니까 김우선 가게는 25분 걸린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겠다 그럼 윤석열을 받았다 말이요 고름 잘하였고 그리고 다 김우선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북자 김우석열이 자아앗말을 잘했다 그는 간칠비 바글바글한다 도청장치가 되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땅볼이 뭐 내놨다는 거 포항말로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뭐냐면 이슬만 기능을 지어라 해가지고 아마 기껏에도 후렴가 좀 나왔어요 이슬만 기능을 지어라 아예 이슬만 기능을 지어라 해서 집으로 또 대문장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김석열 남성이 이야기했다고 안입고 주자들이 이 자아야매를 이슬만 기능까지 없으니까 그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있는데 이런 간선놀이 도청놀이 그런 볼록이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안무 전부가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정말 중요해 그 도감적 문제는 그 북한 정착 총무 출신 이게 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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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주도 봤는데 그거 간축인 건 안 돼요? 바로 말하는 거잖아요 도감증 시설도 있거든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가 국방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 대해 말씀드렸다시 도감증 시설도 있던데 그러니까 세계 1위의 IT 강국이 도감증 시설도 다 재는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임용 하든지 뭐 하든지 청와대 직원들 다 조사해가지고 뭐 짜라요? 뭐 짜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짜라는 거 아니에요 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해? 아, 민호주의 거 아니에요 민호주의 성률 당선인 본인 지하 9시 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 여왕 민호주의 그만하십니까? 하하하하 그 말해야 될 거고 너무 금식한 그 명민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지자들이 있으면 대통령 기리만 뭐 지어라 아, 그건 좋은 얘긴데 제가 어제도 SNS에 읽는 걸 잘 안 보고 그런데 하나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한 번 했어요 도대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선급 때부터 시작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데 이승만 이름 세 달 말한 적이 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에요 양국 금국을 한 대통령을 국가정통성과 계속성 시켜될 대통령 당선인이 총에 이 금국대통령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 줄였다니까? 신기한다? 그게 가능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초보셔야는 거에요 나는 굉장히 일본의 정체를 진짜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 얘기 안 하면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제일 경계한다 또 자파들은 우상캐를 때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경계한다 오일팔 뭐 그렇게 얘기했다 김대중 대통령 저 하이도 어? 어? 그게 배 타고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또 찾아보고 말이죠 이거는 전통적인 자파 인신하고 있는 거에요 원래 참치한 건 어떻게 믿을까? 전체를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또 왜 한마디로 드릴게요 5일 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유키즈 오더 블락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구요 티비엔에 저도 그 극포로 조전도 잘 안 모르는 프로인데 완전히 창피를 다 드렸어요 정치인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출연할 수 있게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고 초청한 적도 없대요 그게 그 유래에서 그 진행자가 당서로 가지고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본인이 얘기해서 얘기할게요 당설끼는 합니다마는 내 고맙은 것도 다리 철저가 안자고 양진인자 있는데 뭐 압수 다가고 먼저 앉아가지고 어이구 또 유재석이 되니까 천만의가 영광이죠 아 이랬는데 거래 소통이 그게 소통 방식이 영광이랄까? 유재석이 뭐라 그러냐면 조고한 편이고 이라다가 대통령 당선인께서의 의지인지 주변 창모분들의 의지인지 이걸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이래 보니까 뭐 반반이라고 봐야죠 한번 나가봐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천만의 뭐라하지만 어제는 제가 밥을 느낀 것입니다 아 그래 이분은요 기억이 남는 게 국민들이 청와대 이전 문제하고 밥 먹는 거에 뱅킹 나는 게 없어 술 술 술 밥 술 항상 따라다니잖아 지금 그 당선된 지가 46일 됐잖아요 오늘 침할 날이 10월밖에 안 남았어 기억이 남는 게 없다니까 술 밥 청와대 모르죠 뭐 그 왜는 뭐랄까 모르겠어요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을 희망하게 되는데 진정부가 충원하면 희망을 그 빚은이잖아요 희망이 등대가 뭐 뭐 취향은 취향진이 뭔지 모르겠어요 비전을 제시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국정부 아직 실천과 아직 약속 뭐 뭐 이런 쪽이 있던데 이던데 다 그 쓸 때는 뭐 어디 편의점 지닐 때 같아요 그 지금 대충 초안 농구 보면 그것보다 한마디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정보가 충고 간다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리고 지금 지엘 차고 자충으로 하면서 여러 정보처만 있는 문제고 되게 낚은게 많잖아요 지금 유젯은 거여 유키정으로 올라오기 면하는 거 아래 그 담당 pd 두 명이 짜리고 있어요 tb 에요 왜 이게 왜 그래 한 단계 이상이 왜 주의 시키는다고 황의가 많았고요 그렇게 취직 지척으로 환불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한 프로는 통상 그 재방향을 하잖아요 업로드 시키나 하잖아요 아야 업로드아 다시 몰라도 못 봐 오 다치 그런 식의 그래 가는 데마다 피해를 주는 거야 국구안부 이전한다면서 국구안부로 온 전신에 그냥 떼밭을 만들듯이 피해를 두고 또 갑자기 했다가도 좀 공간에서 외교부 외교부가 지금 완전 멘붕이래요 어 알겠습니다 당황해가지고 근데 다는 하는 동안에 지금 정책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피해를 주는 거야 예 티베까지 피해를 두고 저 우리 저 주의주의 예 그 조동식은 역사적으로 보호의 직장 지성에 이게 참 약점이 하다가 문제점이 돼서 이거에 화멸을 쓰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나라 이제 망조가 들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는 이렇게 말 만일에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근대화에 실패하는 거다 다 까먹는 거야 근대화 다 까먹는 거야 다 까먹는 거야 대한민국은 근대화에 분명히 실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고 그 방법은 나라로 다 간다니까 정확하게 조선 후기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 후기로 돌아간다는 게 나라가 곤박질을 당하는 기록하고 있다 그 양이죠 경제적 문제 이런 건 아마 이제 따라오겠죠 나라로 다만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종을 중에 유일하게 버티는 게 있다면 국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국제 경쟁을 그나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버티어지겠는가 하는 데 따라서 나라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됐던데요 저는 정치를 이미 끝났다고 정치가 완전히 나가지고 기억은 남았네요 예 그쵸 이재명 때는 5년만은 망하고 윤석열이 10년만은 망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더 빨라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방이 다 금지합니다 그쵸 그쵸 제가 청년에서 그랬어요 이재명 시안부가 5년이고 윤석열은 나라 운명이 시안부가 했는데 더 빨라집니다 가만히 돌아가면 이재명이 5년이고 윤석열이 10년인 근거는 뭐죠 저는 윤석열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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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그 지금 한 2시간 45분 정도 했는데 많은 문제가 맞이한 문제 요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미소 노소문제 김근희 씨 문제 어 또 이제 그 탕해체행 때문에 펌프질 청하자 옴게 된다 그런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우리들이 새로운 어떤 그 유토피아 새로운 국가 정상에 대한 희망을 막 어디에서 가져야 되느냐 이거 이제 기본적인 정당 문제치의 문제점이 시각의 지지 지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1차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왔던 지금 프라체스가 여사 그 다음에 저 선명숙 여사 와이스 부인 그 다음에 또 김옥숙이 저 노태울 부인 그 다음에 또 저 미장원까지 했던 전단 부인 그런 부인들이 검 검은 절약이라던가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이런 과정하고 지금 윤정숙 그 다음에 김경수 김해경 김건희 이 세명의 여성을 보면 우리 사회 여성들의 어떤 삶의 양식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의 정치도 훈진 이재명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아 인간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우리나라의 운명을 구조적으로 봐야지 한두 명 그렇게 나보다 뭐 이렇게 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았던 절망을 느낍니다 오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절망 속에서 뭐 인동조차 환뜰기 희망이 고치라면서 그 위에서 필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한 10분만 쉬어 여기 게시 방송국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요 어디에서 해당할 것인가를 문의하는데 미국 측에서 지금 현재 청와대 영빈관 밖에는 안가니까 기사가 없어있고 기계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 선발대가 군소정에서 선발대가... 청불날, 청불날. 아니 개인집 이사를 하는 거예요? 개집 이사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청와대 도청이. 청와대 도청이 있으면 제거하는 게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간첩이 우글거리대요. 간첩을 제거하는 게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게 너무 멋진 걸로 아죠. 개인집도 이사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국민들은 무지 않고 자기들 집 이사를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국민이라고 그래요. 국민이... 참 이게... 여러 개? 그렇다네? 아 이거 이치원 교수님. 아 이치원 교수님. 이거 제거 보고 이제 부분 찍을... 아... 보면은... 그러고 막 공격하는데요. 저는 뭐 이래 공격 저래 공격. 커피 한 잔치? 커피가? 커피가? 하하. 주사파래라. 아 이거 왜 해줄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 잠깐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나 시위에서 제일 많이 논거가 뭐냐면 청와대 인터넷이었는데 청와대에 도청 장치 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스파이가 많다. 이 얘기를 해요. 어? 청와대에 스파이가 많다. 이 얘기를 한 이거만 돌리면 되지. 스파이가 많다 이러는데 일단은 그 얘기하는 사람들 청와대 직원이 한 천명 된대요. 근데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 싶다 싶고. 그 다음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일 엄격한 게 아마 청와대 근무자일 것 같은데. 아니 그 단체분들 하면 인사를 안 따라야 하나. 근데 그동안 그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지금 국힘당이나 또 국힘당의 검사 출신이 얼마를 많았거든요. 그 정보에 대해서 어디까지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조중동원 그냥 청와대한테 스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당사님이 청와대 이전한다 얘기 해놓고 나니까 내가 반대를 했어. 반대를 하고 나니까 아니 그 우리 지금 우파의 등에다 칼을 꼽냐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야. 말 못할 사정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 보러 봤더니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아니 그게 그거라는 거야. 청와대 스파이가 드글드글하다. 그런데 청와대 스파이가 드글드글드글드글드하다는 게 어떻게 기성사실입니까? 기성사실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청와대 스파이가 맞다. 이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명예훼손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음모 국가정책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국가정책이죠. 이거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누구하고 어떤 하나 처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하고 많은 위원회 있잖아요. 헌법에 보면은 뭐 평화통일자문회의 뭐 국가원로회의 뭐 이런 게 다 사실 사문화되어 있는데 헌법에 왜 그래 위원회를 많이 들게 했냐면 대통령이 권한행사할 때 얘기를 좀 많이 들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뭐 보면은 각종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저기 배궁규 장관 뭐 저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 뭐 수사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또 뭐 어 했잖아. 대한민국 위원회 공화국인데 어떻게 청와대 이전 문제 하나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착 윤석열 지지하는 쪽으로 저렇게 하는지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반대의 의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60만명 정도 되잖아요. 110만 지금은 110만명이 서명한 사람만 100만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잡아봐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들 보니까 제가 대부분 원소 울자 그 잡화우파일을 계속 불러였더라구요. 문자가 어떻게든 지금 우리 우파에 명망가 위주로 명망가들 위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 한번 안하는 문제로 그냥 청와대의 스파이가 드글저글 하다. 그럼 과천청사나 세종시청사에는 스파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근데 그 논문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청와대의 반대로 청와대의 반대로 끌고 그런 의도가 너무 역력하고 식자층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런 의견이 존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소원청구서를 뽑아낸 게 저까지 해서 몇 개가 들어갔는데 왜 언론에는 보도를 안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보도를 안하는 거예요. 소수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무시되어 되는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의 이전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예요. 넌 청와대 이전이 합당했을 때 용산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나의 방필이지 두 개로 생각해야 돼요. 기존의 청와대 없애는 게 맞냐 그 다음에 만약에 없애고 이전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맞냐 이 두 개가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없애는 게 맞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해놓은 거 없애려고 한 게 8원적이고 이번에 이제 노예형 교육감이 없애려고 한 게 사립고등학교 어 자사고로 해가지고 사립고등학교 말살을 시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사립고등학교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전국 2,500대 고등학교 중에 80%가 사립이야 어 그런데 그거를 전부 국가가 돈 줘가지고 공기 80% 몇 개 남은 자사고도 다 없애려고 이게 이승만 죽이기거든요 자사고 없애기가 이번에 청와대 죽이기야 이게 청와대 죽이기인데 청와대는 그 압력적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개통행 표창 받으러 간 사람은 용산 가고 싶어 청와대 가고 싶어 청와대 가고 싶어 청와대 가고 싶다 어 아빠가 이사 가는데 엄마하고 의논도 안 하고 아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학군은 저기 있는데 어 강남에 8학군 다니다가 나 저기 저 강국으로 이사 갈래 아빠 혼자 이사 가면 돼 응 그러면 아마 집에서 쫓겨날 거야 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2부 시작 2부 시작합시다 네 사진도 하게 되면 경호사 문제가 한강단이 경호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100% 안 일어난다고 옛날에 성수정이 붕괴했을 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성수정이 붕괴했고 또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참 엉마라 전카라 이쪽으로 지금 나옵니다 다시 카메라 제가 이제 우리 한 10분 좀 쉬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좀 다트린 게 그런데 청와대 이전 열성돈자들 속에서 카톡에서 나온 거 뭐냐면 용산 부근에 땅을 공부되어 땅을 산 사람들이 문재정부시대 땅을 산 사람들이 폭력을 채는데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청와대 윤당사자가 국방으로 가면 그 비리를 파헤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같은 지난번으로 돌아왔었어요 별의들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윤석연대 청와대 이전을 참석을 한 그런 경우를 이번에 지금 2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방청석에서 하나의 많은 질문이라는 답변이 발언이라든가 그런 하고신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제 우리 음 음 한번 저 뭐 어떤 얘기를 하여튼 지금도 해식도 좋고 구매도 좋고 한번 나오셔가지고 나 나오세요 와 지금 마이크 예 이주셨 여러분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 뭐 여러가지 많이 사실 지금 이런 토론이 사실은 인수위에서 관련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인수위에 가서 이거 토론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가 왜 우리는 토론 문화가 없을까 질문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토론 우리가 개인도 보면 아파트에 얼마 부족하게 언제쯤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든가 개인도 다 계획을 갖고 가거든요 제가 어 3월 초까지 용산에 살다가 좀 광화문 쪽으로 개인들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저는 용산이 뭐 안 좋다고 해서 광화문으로 가서 다시 이제 일단 토론 문화가 왜 우리는 없을까 정리를 주편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이가 좌우를 떠나갔고 왜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을까 무조건 어떤 뭐 우리 김일성 교도주의처럼 누가 이 사람이 우리 그 정말 부세조 우리는 대통령을 부세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것이다 구세주다 정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왕조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각 지방자치자가 다 있는데 왜 특정인이 이거를 해고 그 사람한테 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 토론 문화가 일단 결핍이 된 거에 대해서 어 우리는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그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같이 책임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우리 대한민국 뭐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변에서는 10위권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소위 졸부 아닌가 졸부 왜 계획을 못하는가 개인도 어떤 개인일 같으면 뭐 집안에 뭐 경제문제라든가 아파트 사는 문제 이사 가는 문제 학교 문제 그 다음에 뭐 젊음 같은 거는 뭐 결혼을 어떻게 한다든가 집안일도 다 계획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국가 문제를 특정인 아니 제가 호불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 국가 우리 저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한 국가에 웬만한 국가에 전투력을 상해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함정에 야 뒤로 돌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다 계획돼서 움직이고 하는 우리 군대에서도 저도 군에 오래 있었지만 육군 내래요 육군 내래요 네 육군 내래요 우리 부대에서도 부대를 움직이려면 몇 년 동안 부대 계획을 해서 몇 년을 해서 땅 후보지하고 해서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이나 어느 조직이나 다 이게 준비된 거를 우리 군의 작전 계획도 다 준비해서 시험해 보고 타당한가 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다 작전계획을 만들고 국가계획도 장기 비전계 박정희 대통령 경제학원 다 국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발전된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발전되고 더 좋은 조건인데 오히려 국가는 하향되는 게 아닌가 갈수록 갈수록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떤 질문이 아니고 왜 이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좀 뭐 다른 점도 소위 공청에 비슷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자문위원 형식적으로는 했지만은 왜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우리가 좀 공부를 안해서 연구 안해서 책임이 없어서 의식이 없어서 그런가 왜 토론 문화가 없는가 왜 우리는 계획하지 않는가 계획하지 않는 나라 독일도 통일 90년에 통일이 돼서 수도 옮기고 옮기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동독 지역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만들고 하여튼 뭐 제가 간단한 의견입니다 네 정당 정치에서 토론 문화가 신종이 된다 오예 앞에 헤드한테 무조건 맹종하는거 이거 전통이 된지 오래됐지 않는가 그런데 자유분시주의 국가와는 전부 안대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조선시대 봉곤시대의 어떤 정치 혜택을 보이고 있다 그게 그지 정치가 망가진 것이죠 를 속에서 파돌이들이 만들어진 거죠 파돌이들이 맹종하고 자 그렇죠 김태식 꼭 한 말씀하세요 네 조금 전에 김태식 그의 몇 개 대인관은 잘 들었는데 그 제가 한가족 부분들에게 그저 부대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부대 기획사랍이 합창에 예 반드시 오개는 게 타이들 오개는 당분하죠 5년 전에 개혁한다니까 최소한 어떤 걸 10년 장기계획은 15년 이렇게 저리 개혁하는 것도 있고 왜 오개는 오늘 최선 그 기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냐 그게 국방 중기계 을 통해서 예산이 이득되게 되죠 예산이 반영이 일어나잖아 근데 조그만 부대 하나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청와대는 그런 것도 없어 웃기는게 사실은 제 군인들이 하는 것이 더 침이라고 장기적으로 민주적이네요 조금 미칼대 거기에 하나하네 차례로 그 부대기획 절차를 비만하고 예 부대를 굉장히 중요한 부대를 공개인 적이 있어요 해분에서 예 송영문 잘하시죠 국방장 해분창 총장 예 1990년 좀 될 거에요 아니요 아 아 1990년대 마리 그 노면 전부 대 노면 전부 마지막 해에 배구 작전 사령부와 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부산으로 지금 이전하겠다는 거에요 참 근데 역대 참 동작이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박해가지고 강의를 예산했잖아요 그게 그때 국방부장 융원 사일만 그 예산 문제는 제가 하여튼 알아서 하겠다 그래 그걸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고 이전에 했는데 한마디로 노력도 안 한거죠 몸으로 해분 병사들 수병들 덤짐 지듯이 짐을 옮긴 거에요 해분제 수송 안방 치료가지고 부산으로 근데 그때 제일 반말 한대가 미친 한대 사람 왜 피파이 체계가 해분작전 사례 다 있는데 거기 전혀 새로 이전할 준비가 안 돼있어요 완전 6개월 이상 제가 알리로는 한미연합 해상작전체제에 그 공비 그 그것도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그 민간아파트에서도 흔히 내려다보이는 대부분의 심장구 이래가지고요 한 대세 스피를 해가지고 한 7페이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지금도 아파트에서 다 보여요 아파트에서 작전사가 다 보이고 아파트에서 그냥 때리면 바로 그냥 그 해상 한포사정 은혜들아야 굉장히 보안산 치유가 경계치유하고 방어에 치유하고 그런데도 그리고 원래 저 하면 바깥에 대해 참고 대분기지는요 기본적인 임기조건이 비상시에는 초라함을 해가지고 나아야 무조건 출하여 나간거 가동중이 그리고 필요하면 작게 나가는데 안되나 대기시키는 데는 전부다 투미지에서 투미지 앵카링하는 데가 그게 진해하는 건요 가득도까지 가는데 전부 투미지 수심 10m 내외 지질이 저지 그 뿌리할걸 그래도 다시 잘 바뀌고 부산 앞바다에는 투명할 때 사는거 없습니다 거기 정박중인 함정들이 비상시에 출항을 했을 때 바로 투표를 못해요 굉장히 취약한 사실 해군 심장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작전 사령부 들어갈 때로는 전혀 임체조건이 안 되는 다고 그렇게 하는게 아닌데 하나 실패사는 얘기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번째 시민의 의견을 한번 두 번째 작전 시민의 동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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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헌법서원을 하겠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민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당선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헌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이셔나 집단이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을 개정한다.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이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 권력이 있다면 헌법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가 헌법전을 갖고 왔는데 성문헌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조그만 책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담지 못하는 사항도 헌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는. 관습헌법 헌법, 이거는 성문헌법으로. 여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관습헌법이 있습니다. 그럼 관습헌법은 어떤 것이냐. 이 성문헌법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글이 한글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대통령 당선이 나타나서 이제 글로벌화 해야겠다. 우리는 앞으로 영어를 쓰고 알파벳을 쓰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국민적인 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청와대에, 우리 국민들도 청와대에 대한 여러 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우리 글이 한글인 것처럼 우리 대통령의 소재지는 청와대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지난 70여 년간 누구도 분인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의 헌법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사항이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아까 우리 박인영 변호사님께서 인수위법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헌법사항이 되면 하위 규범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그 권리는 오로지 국민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반드시 이런 국가 중대상, 헌법사항에 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우리 성분법의 제130조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민 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느 날 딱 나는 결심했어. 나는 용산으로 갈 거야. 그리고 11일 만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명백한 위허이고 그런 식으로 극사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는 당선이 없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토론회를 하기도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권리가 뭔지를 좀 먼저 아셔야 된다. 왜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을 당선인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뭔대로 하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것 같아요. 전문화기장은 다파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통을 좀 낮췄습니다. 다파리이 되기 때문에. 전문화기장은 다파리이 되기 때문에. 다파리이 되기 때문에. 인수입법은 다파리이 되기 때문에. 아, 예. 말씀해 주실게요. 전문화기장은 다파리이 되기 때문에. 인수입법은 다파리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딱 5번째. 그리고 다섯번째. 그 밖에 대통령식 인수에 필요한 상황. 대통령 인수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잖아요. 시설을 제국으로 파악해 가지고. 국가에 돈이 얼마 있고. 여기에 사람은 누구로. 매니저를 누구로 교체할 건지. 인수받는 거야. 인수받는데 대뜸. 하기는 저쪽의 종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직 인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이거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천억이 든다. 예비기로 하면 안 되고 천억 이상 든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영정부 큰 거로 옮기면 그리고 합창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산이 들어가면 합당한가라는 정부 예산이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월 10일 날 청와대 국민한테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군사시설인데 그럼 어제까지 총 들고 경기하다가 총 다 내려놓고 사람들 봤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하니까 어지러워. 말씀하세요. 이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한테 굉장히 큰 미안이 되는 것이 제가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우리가 있지 않냐 하면 인사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오빠 인사를 보고 너무 이분제에 대해서 이 흡어색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도 드리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 오빠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주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예전 대통령들도 정부 시도했던 일이다. 저는 제가 알고는 좌익 정부에서만 그걸 시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대통령도 가지고 그 문제가 왜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억지인지를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서 또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해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먼저 체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위험하다잖아. 대통령은 시켜야 되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치라는 것이 법의 통치지 법에 의해 통치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저기 투개표 사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투개표 사무원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인 외국인을 많이 씁니다. 그들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봐라 법에 투개표 사무원은 꼭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중국인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얘기하겠죠. 봐라 법에 청와대에 꼭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사는 진무실은 청와대에 한다. 법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70년 동안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왔고 청와대의 주인을 우리는 꼽는 것이었다라는 국민들이 같이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의 통치가 법의 통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법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좀 온몸어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유튜브에서 본격이 있어요. 자꾸만 이제 여기에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윤석열 단정례가 하면 그 뒤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MS 있지 않습니까 MS는 누구신지 알죠 MS 김구성 그분이 꼭 이어서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 제왕천 대통령 그런 게 청와대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대통령 왜 필요한지 왜 주요한지 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매각제로 다 넘어갈 뻔한 걸 우리가 대통령제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군단 국가이고 적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중제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제가 필요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꼽아준 거다. 대통령제가 중요하다. 이제 국민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세 가지 법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총리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보안 안보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든지 이런 그런 교육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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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전민정 대표님의 부름을 받고 박홍빈 역 사실 청완인전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모였을 때 공감이 돼서 계속 생각 공감을 했더니 오늘 정기기 주필님 간혹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 돌아가는 문제점을 자꾸 고민을 하는 사람 일반인 느낌이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걱정 했을 게 우리나라 집단 지성 관계에 비하는 게 제가 간혹 느끼는 구한말에도 충분히 지성 인들이 일본 나라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는 너무 맞지 못하고 결국 한일 한방이 되는 데에 대한 아픔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 경우에서 그런데 지금도 작은 지식이 걱정되는 게 약간 그런 것도 다 같고요. 이런 장면 좀 안살았다는 게 좀 하십니다. 일단 문재인 정권이 일반인들이 약속을 못 지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더한 상의 문제를 못 옮겼다는 문재인 지금 인수비에서 고민을 한다면 야 지금 여당 민수당에서 검토했던 얘기 엄청나게 부를겁니다. 왜 이렇게 못나오는거.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진짜 국가 대결공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주술적인 얘기처럼 업무를 하는지 진짜 반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또 인수비에서 1억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그냥 결제는게 많은지 전문가님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만 좀 드리고 궁금한 걸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문화가 안 된다니지만 토론 신청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처음이거든요.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그러니까 이 거대 여야당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한 것도 토론이었기 때문에 밭으로 처음 해가지고 그 대결위가 되니까 대결위가 되니까 대결위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 쪽에도 토론이 없으니까 인수위 자체가 토론이었으니까 이런 저리 스토리 해가지고 반복 만화님 갖고 이랬다 저랬다가 뭐 지금 조선이 만화할 때 민미가 무당을 그려져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내탄가까지 빌려가지고 부당하고 부당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령 나라 특정 방식 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페라에는 명성황후라기가 나와지죠. 그것은 거짓말이죠. 네. 말씀 말씀. 말씀. 그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제가 그 본인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 법에 위반 된다. 그거는 일단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공론에 붙이고 공론에 붙인 결과를 가지고 국무위회의를 국무위회의를 거치고 그 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다 하는 이제 논변을 폈습니다. 폈는데 왜 그게 인수위원회에서 안 되느냐 하면 저희 보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조화합니다. 민주주의 훈련도 안 돼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본인이 추가적인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절대로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게 법이. 그게 법이. 네. 그게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거룩은 이제 이 자리에 말하자면 한 자리에 어쩔 수도 없는 겁니다. 초반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 노숙을 하는 한이 있어도 만약 통일동 앞에 천방을 치고 자더라도 안 들어간다 했거든요. 당선한 자라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토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저 당선인이 물러가는 대통령에게 이제 구글하게 생겼다. 돈 달라고. 결국에는 문재인이 국무회에 열어가지고 300매덕인가 구글했죠. 당선인이 낡은 물러가는 대통령한테 신세부터 지고 집 이사가는데 어디 이사가서 청소까지 마치고 내인되는 열쇠만 주라고 하는 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논의가 없어진 이유는 윤석열 본인이 천방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토론을 봉쇄합니다. 보수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윤석열이라는 웃기는 존재가 토론이 뭔지 그게 어떤 문제를 갖는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전혀 없는 야 그저 잡아 족쳐 무뇌물로 엮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것밖에 모르고 밤 되면 폭탄이나 쳐마시는 인간이 대통령이 돼 있는 겁니다. 정말 보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나는 대단할 뿐이죠. 잠깐 들을수록 제가 혈압, 혈압량을 먹은지 심정되는데 혈압량을 먹어보세요. 혈압이 안 떨어져요. 아 미쳤습니다. 자 우리 저 이기단이 뭐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까? 자 한 번도 안 나오십시오. 아 안 나오십시오. 자 우리 저 데이비스 킵 한 번 나오십시오. 오늘도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나오십시오. 제가 뭐 길거리에서 그냥 이승만 제 박정희 체파하는 그런 책장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 저는 솔직히 오늘 토론회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솔직히 좋아하는 디스커션이잖아요. 청와대 이장문제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어 쉽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염려 되는 게 어 사조가 아니고 저 서초동이 무슨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제 임상까지 이제 다니시를 가면 분명히 한강다리를 하나 건너 오실 텐데 그걸 과연 한강 동안 정말 철두철미하게 경우가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그 사이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국가 통수권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봐 이게 신뢰할 수 없고 차라리 저는 차라리 청계산 탱고로 아예 그냥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러 달라고 밀면서 풀려고 해야 되는데 속신을 한거 사가지고 한국고 만들고 거기다가 완벽한 전시 지휘체제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시간을 안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의 신동거 대동님이 대화를 미리 좀 질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개인적 합리적이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대학가에 이스팅 개막하듯이 청와대 개막하라 그거야 뭐 동산백도 없고 님도 좋고 노법도 다고 그거는 데 거기에 저 건물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산이 된다 개조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 바람직관 대형책에서 신동거 제동님의 의견과 다르게 뭐 세종시로 와야 이전해버리라 그런 말도 지금 자이크 언론 매체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참에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여기 계신 다른 세원들이 여기에 대한 다음 시간 대형책에 신제동님 말고 다른 대형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한번 대형책 예 이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에서 가는걸로 원하시는거죠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아까 분명히 헌법제 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도 서울 밖으로 청와대를 대통령 지문실에 이전하는 것은 간섭헌법에 임발됩니다. 그거는 어 지난번 신행정수도 특별히 위험 판결에서 헌법적 판소가 내난 판결물이 글에 적혀 있어요. 대통령의 소재지가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이렇게 헌법적 판소가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행정값구는 지방에 내려가는데 이게 아니죠. 의외하고 국회를 그래서 목내를 간거라는 거고 대안은 간섭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고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서울 아니면 아무데나 가도 되냐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청와대라는 것에 대한 그 간섭헌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절차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문들이 죽어 나와요. 수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고 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야당에서 그랬잖아요. 집주인이 팔면서 집 팔면서 인테리어까지 책임지냐고 문제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쓸데없는 정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쪽에서는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첫 업무가 내 살짝 내 나라 하는 거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윤석열이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스무스러운 일인데 그걸 갖다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빨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진정으로 바란다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페이스에 말린다니까요. 우리끼리 정신 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회원은 민심위반에 국방부 국방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군심 민심위반에 군심위반이 플러스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다나마트 터질 수 밖에 있다 이런 저 근데 국방부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태령 쪽으로 하고 거기에 군부대도 빼고 하면 군대단사에 군부대 합참 합참이 남태령 간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군신비만이 확실하죠. 군신들이 이거야. 군신부대 말씀해주세요. 국방부 가면 국방부 지금 그 협력 후배를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명이 없디요. 군심? 그 제가 듣기 굉장히 뭐라고 맹봉 구글부글 맹탈 맹탈 특성이 상명 학책이잖아요. 협력 장면들은 그걸 공식적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저도 이해가 됐는데 많이 함당한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발표하신들이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합창으로 공기잖아요. 합창으로 다 못들어가지고 합창으로 합창으로 있어야 되니까 국방부에 국방부 장관을 주도되서 차관 정책실장 군덩 그 핵심 그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합창으로 들어가고 또 합창 그들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무으로 들어간 또 국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앞에 국방시설 보호도 들어가고 뿔뿔이 그냥 국방부 한청사에 있던 국방부 직원들이 공문도 있고 국문도 있고 장립 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헌쳐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또 거기 들어간 공개가 국방 공개하면 또 연세적으로 국방시설본부가 지금 원래 방사증이 거기 저 용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용산구단부지에 그게 받쳐서 공개했는데 그대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했고 그대도 결국 용산구단부가 다 필입되어 있어요. 또 비켜줘야 돼. 그 다음에 일부는 옛날 1934랑 수색에 있었잖아요. 그리로 또 신도시에 필입되어 가지고 그것도 비켜줘야 돼. 이게 완전히 그 그 청와대 직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간걸로 인해 가지고 연세적으로 완전히 이사받은게 되는 거에요. 한마디로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 때 그러면 예약부에까지 나중에는 또 합참이 남체령으로 또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선인은 직접 그런데 지금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원래 그 그 계롱대로 육회 국방부 이전하는 거 이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나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창문 중령 수석부관할 때 해군 공부가 마지막으로 이전했어요. 창문 중령의 반이 전부 수술에 가있다니까. 수술에 국방부 합참이 이런 거 반주간이야 반주간이 이런 비효율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 육회국문 법부와 국방부 합참은요. 수도 수도 수도에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만들어서 웃기는 거야 만들어지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2등 문제까지 나왔는데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웃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집안에 옛날에 사랑채 안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채 있는 바깥이 바깥이 한 마리 어제 저녁에 내가 그 부분이 이상하다 안채를 옮기면 됩니까. 그 못하잖아요. 집안에서 그렇는데 국가에 하나의 최고 사령관을 옮기는데 국민은 동의도 없이 본인짜리 대통령이 자기 이미식으로 자기적으로 이런 말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수의 이야기 아까 말하셨는데 저도 자파로 공격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정부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자식도 잘못하면 나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우리가 미 세제 정부가 성공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바라는 거죠. 너무 엉뚱한 기록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충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가다가 보수들은 말이죠. 옛날에 전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주요 눈치 살피는 노비들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야 제가 보네요. 그런데 보수도 진짜 반생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게 북한의 핵이 용산에 터진다는 완전히 전쟁 GF가 촉토화되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대비책이 지금 혹시 마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해말이 안 돼 있죠. 전해말이 안 돼죠. 우리 정윤위원님 이 향후정부 진단하기 많은 시간 들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부 혼란이 불가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정리해가지고 한국정부 진단하고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좀 예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보수가 보수의 맞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 되게 될지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각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4.1군가 지나갔습니다. 4.1군 사실은 무슨 민주주의를 위한 수쟁이라기보다는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 정의 역할을 하는데 불구하다고 혐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파혈이나 야악이 오게 될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되면 보수가 제대로 우리가 멘붕을 약간 연습하는 중입니다. 멘붕 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인데 진짜 멘붕이 올 날이 있을 거다. 머지않은 1,2년 안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보수가 말하자면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진실에 몽발라하는 시간은 좀 더 강도와 괴로움의 시간이 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내나가셔야 앞으로 10년 정도 내다보고 고생을 해가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대의를 주관해 주신 한국우리에게 장사할 것 정민영 시민운동가의 내전할 것 은내는 발언과 그리고 귓풀이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필님 사실 전화 드리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혹시 또 저 잘 모르시는데 그런데도 기꺼이 응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최단실에 제가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최단실에 실망을 한 케이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저도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통화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헌법 헌법 사항 헌법 운영되었던 청와대 간식 헌법 적용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말을 못하고 분노하시고 또 근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노력들 같이 소수의 정말 모임이지만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들이 앞으로 공개됐으면 좋겠고 제가 말이 좀 길었지만 이번 주에 책을 한번 출발합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다 뿌렸어요. 아무도 보도를 안해줍니다. 헌법 저희가 소원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다 했는데 정말 아무도 보도를 안해줘서 아 이걸 어떡하지 언론가 다 막혔다 이거 기정사실화 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바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됐습니다. 저는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 헌법소원 소장과 함께 교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인식을 해서라도 인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희 다 모이셔서 저녁식사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저녁식사장소는 아직 예약을 못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같이 하시는 걸로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침대 끝으로 우리 총 나오셔서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앉아서 앉아서 뒤에 좀 써주세요. 제가 가까운 걸 보낼게요. 마스크 좀 아니 나 마스크 피배로도 보내서 예 마스크 좀 마스크 좀 마스크 좀 마스크 좀 이거를 이거를 그쪽으로 네 아 아 사진은 없었지 이거 네 네 잘다 네 열탕 네 그리고 네 후 energ ienne